템플론 오주의 마바스타를 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에요 오늘 제가 템플론 오주의 마바스타를 해볼건데요 네 제가 저번에 했죠 제가 엄청 저번에는 못했죠 이 소리는 없애도록 할게요 제가 말하는게 안들리니까 이 소리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오주의 마바스타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단계는 없구요 어떤 마을로 갈 수 있어요 옆쪽으로 아래로 저거 점프할수도 있었던거 같은데 아니 저건 점프 못하겠죠 그러면 부딪칠거 같죠 어거지럽다 어어 아까전에 그 어디서 많이 봤던건데 저 다른 템플론도 하고 싶은데 아 안돼 어떻게 한지 까먹었어요 저 요즘에 잘 안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볼께요 어 이렇게도 되겠구나 화면을 옆으로 해도 되네요 화면을 화면을 옆으로 해도 돼요 양쪽 허수아비가 길안내를 음 제가 뭐 피아노타일 이런 뭐 스피드 하는거 좋아요 피아노타일 템플론 뭔가 레이싱 그런걸 좋아해요 전 지금 목표가 메뉴 이만큼밖에 없네요 제 옛날에 뭐지 톱헤드 오즈랑 이 이 사람도 살 수 있었는데 음 돈이 제가 핸드폰에서 인거라서 타블렛으로는 많이 안했거든요 핸드폰으로 했는데 제 핸드폰이 고장나서 어허허허허허 못사요 이것도 저는 음 저 인형 손 저 소녀를 원하거든요 지금 음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질순 없죠 멀리멀리 가고 싶은데 그쵸 여러분 멀리멀리 멀리멀리 가자 야 물 떨어져 음 점프 온쪽 왼쪽 아이 몰랐다 고이는 눈 쪽으로 괴물 옷 엄청 이상하게 생겼죠 괴물꽃 엄청 저 싫어해요 왜냐면 괴물꽃은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봐봐요 저기 괴물꽃 엄청 못생겼죠 괴물꽃아 이렇게 말하는 건 미안한데 못생긴 못생겨서 어쩔 수 없는 걸 안다 사람을 솔직하게 말해야 돼 사람을 솔직하게 말해야 돼 뭐 부딪칠 게 없네 따로 어 이거 부딪치면 되겠네 어 이렇게 빨라졌어 빨리 말 엄청 싫어하는데 나 어 기구다 기구 탈 때는 그거 많은 거 아시죠 보석 저는 보석을 흠 찾고 싶지만 이렇게 이렇게 왜 꼭 한 바퀴를 굴릴까요 저렇게 오호 덕 퍼스트 덕 퍼스트 덕 퍼스트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가겠습니다 어쨌든 전 가고 싶어요 너무나 덕 퍼스트 엄청 우스스 우스스한데 어 너무 빨라요 어 어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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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호 됐당 어 이제 하얘질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 근데 너기에 터널이 지나갈때는 왜 꼭 하얘질까요 이제 한 번만 더 지나면 덕 퍼스트 가는데 으악 멈친 거 같아 화면이고 덕 퍼스트 엄청 우스스스 맞죠 어 왜 이렇게 빨라요 하고 빠른 거 제일 싫어하는데 내가 흐흐 음 다이아몬도 없을까요 어여 부딪혔다 코인 담앗기는 어렵겠다 하늘 나라는 구... 기구 탔을 때는 엄청 예쁜데 왜 내려오면 이렇게 어둡고 무덤도 있고 헉 박쥐들인가? 헉 됐다 어 열쇠 받았어요 하나 열쇠 있으니까 하나 할게요 어 뭐에 행운이 있을까 이거? 와아 500코인이 더 좋은데? 1000개의 코인스를 받았어요 월 뉴 하스컬 이게 제 최고 기록이라네요 메뉴 아직 한참 머렸군요 한번 더 도전 코인 획 뚝 지금 코인이 많이 나오면 전 좋아요 코인을 먹는게 더 좋아요 다이아몬드보다 사실은 다이아몬드보다 다이아몬드는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? 저 잘 몰라요 다이아몬드를 많이 모으면 뭐가 좋을까요? 다이아몬드로도 뭐 살 수 있나? 다이아몬드 대여행 어 어 어 어 어없 모섭다 조금 있으니까 어 놀이기구 기구다 기구 기구를 타고 가보겠습니다 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를 얻을 수 있을 땐 얻어야 돼서 코인 포기하고 다이아몬드를 얻었습니다 왜냐면 그거 할 때는 코인을 포기하고 아까 전에 뭐였어요? 오 안 돼 허 음 한 번만 더 질 순 없죠 덜크 포스트에서 다른 곳으로 갈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좋아하는 곳이었는데 템플론 맨 처음에 나오는 거 그쪽 제가 좋아해요 어려운 곳이 좀 있긴 있어요 어 이게 무슨 소유지 꼭 제가 덜크 포스트에서 벗어나고 말겠어요 덜크 포스트 넌 내 앞길을 못 막아 넌 절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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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벗어나지 아니 벗어날 거야 넌 여기서 벗어나겠다 넌 포스트 어 이제 좀 빨라지네요 저 빠른 게 갑자기 재밌어졌어요 빠르니까 뭔가가 되게 재밌어요 느릴 때는 별로 난이도가 없었는데 와 코인 드레트 그 어 에휴 이 곳에서 벗어났네요 엠엘라이 시티 엠엘라이 시티 엠엘라이 시티는 저도 알아요 엠엘라이 시티는 성 같아요 응 최고 기록을 또 깨고 싶은데 어휴 다행이다 아까 전에 다른 길인 줄 알고 제가 갈뻔 했습니다 어휴 다행이다 어휴 너무 멋지러워요 너무 빨라요 어휴 휴 아까 전에 아슬아슬하게 들어왔네 그저 엄청 아슬아슬했어요 아까 전에 이렇게 부딪혔으면 정말 저는 에메라이드 시티에 못 왔을 거예요 에메라이드 시티 왔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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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메라이드 시티에 왔네요 왔네요 기구리 타요 기구리 타요 너무 장기물이 없는 거 아닌가 아니네 맞네 최고 기록을 깰 수 있을까 아니 누구누구누구누구 에잉 벌써 끝이야 놀이기구 더 타고 싶은데 전 이번엔 최고 기록을 깨겠습니다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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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기록을 깰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저 있잖아요 다운으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? 다운 안 하면 저거 원숭이한테 잡혀가고 어 그거 맞아요 마그네틱 코인이 가운데 있을 땐 별로 쓸모없는데 안 돼 이젠 정말 끝이네 열쇠 과연 밖에 맞았을까 아예 하나밖에 못 맞았어요 열쇠를 음 이거? 우와 와 천코인 하나 더 맞았어요 우와 뉴 스컬 이거 봤고요? 봤고? 봤고? 저번에 인터넷이 안 돼서 못 받았거든요 네 오늘은 제가 너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템플런을 해봤는데요 어땠었나요? 재밌었나요? 그럼 또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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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